수능 수학만큼은 듣다가 여러분에게 너 타고 났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공구도 마찬가지야. 그거 재능이다. 예스! 100% 맞는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로 인해서 공구 잘하는 것이다. 그거는 정말 비겁한 변명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직까지 기억나요. 뭐라 그랬냐면, 승재야, 내일 수학 시험인데 너 공식 다 외웠나?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수학이라는 걸 못하는 게 죄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에 대한 흥미와 성적을 망치는 부모의 착각. 양만 많으면 될 것이다. 남들보다 빨리 시작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땡 거짓말이다. 수학에 대한 흥미와 성적을 동시에 망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의 잘못된 착각. 유혹자 씨라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소위 8학군이라는 역삼동으로 이사와서 그 역삼중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첫 번째 수학 시험 점수가 56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강남으로 이사하는 걸 반대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이겨서 이사를 왔습니다. 곧바로 두 분이 싸웠습니다. 애 잘하고 있는데 괜히 여기 와가지고 애가 주눅들어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다 과외도 시키고 뭐도 하는데 애는 그런 학습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 때문에 두 분이 싸우시는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모든 걸 다 암기하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기억나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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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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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뭐냐면 음수랑 양수랑 곱하면 음수가 되고 양수랑 양수랑 곱하면 양수고 음수랑 음수랑 곱하면 양수가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암기로 해결했었던 그런 그러니까 56점이 나오죠. 그러다가 참 저에게는 기적같은 그런 선생님 한 명을 만나서 수학에 대한 거의 대부분을 진짜 그 한 시간 동안 계속 와 와 이러면서 수업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수학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전자! 아빠도 수학을 못했고 나도 수학을 못했으니 애한테 수학을 잘하기 기대하는 거는 나쁘겠지. 이런 얘기 하죠. 운동도 타고난 운동 감각이 있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야. 그거 재능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스! 100% 맞는 얘기입니다. 유전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금방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 정말 제가 놀랄 만큼 수학적으로 발달한 친구 되게 많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나보다 더 잘해. 기하 쪽에 완전히 천재적인 기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능에서 1등급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지에 실릴 만큼 너한테 학생들에게 수학 논문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능에서 1등급 맞는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저한테 손흥민이 되어라, 김연아 선수가 돼요. 저 확실한데 아무리 제가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다고 해도 김연아 선수처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걸 거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수능 수학은 마치 체육 시간에 내가 운동신경을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체육 시간에 줄넘기 50개 만점, 45개 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0대는 미 뭐 이런 거 있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운동신경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줄넘기 매일 연습하면 몇 주만 연습해도 50개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안 하는 건데 왜 유전자 타령을 하냐고요. 전혀 아니라는 거야. 수능 수학만큼은 국가가 여러분에게 너 타고났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냥 너 정상적으로 대학교에서 학업을 받을 수학 능력이 있는지만 보는 거라니까. 그래서 1등급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가능하고 더더군다나 작년 수능 기조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출제한다 그러면 더더욱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전자도 절대로 아니다. 분명히 여기 댓글이 만약에 달릴 수 있다면 댓글이야 유전자인데요 선생님. 아빠가 교수고 엄마가 치과이사 걔는 가만히 내버려 둬도 공부 잘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할 말이 많아요. 그건 환경이죠. 아마 그 친구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정도의 엄마 아빠가 이 정도 했으니 나도 그 정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다른 학생보다 훨씬 더 높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게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로 인해서 공부 잘하는 것이다. 그거는 정말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기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공부도 재능이라 그랬어. 누구나 다 축구선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나도 수학을 못할 수 있지. 맞습니다. 하지만 수능 수학에서는 비겁할 변명일 뿐이다. 당신이 암기에만 의존하고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아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유혹자 씨 얘기했었습니다. 수학에 대한 제가 56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유혹자 씨가 아닐까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아닐까 말이에요. 아직까지 기억나요. 뭐라 그랬냐면 승재야 내일 수학 시험인데 너 공식 다 외웠나? 사실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아 공식 외워서 숫자 대입하는 게 수학이구나. 이 문제집을 몇 번 풀었는지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수학이구나. 절대 그렇지.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풀면 당연히 좋죠. 연습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런데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학의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백날 문제를 풀어봤자 풀었던 문제를 다시 기억력을 되살려서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죠. 학생들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초등학생 특히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유혹자 씨 이야기를 하죠. 제가 다섯 살, 여섯 살 정도 학교 안 들어갔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1일 공부라고 있었어요. 1일 공부가 매일 와요. 집 앞에. 그럼 그거 막 푸는 거예요. 그중에 문제 하나가 뭐냐면 경찰 아저씨가 1 작은 수, 1 큰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 작은 수 얼마예요? 4라고 쓰면 되고 1 큰 수 얼마예요? 6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뭐고 1 큰 수라고 돼 있길래 1 큰 수? 1 큰 수가 뭐지? 1 큰? 1 큰이 뭐지? 수는 수인데 1 큰? 1 큰? 1 큰이 뭐지? 제가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때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겁에 질린 표정이 있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어떻게 5보다 1 큰 수를 모르지?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때 받은 스트레스가 대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56점을 받았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수학이라는 걸 못하는 게 죄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수학을 공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면 무섭습니다. 엄마한테 혼날까 봐 엄마한테 실망감을 줄까 봐 또 옆집에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끝냈다는데 나만 뒤처지어 있음을 또 확인하게 될까 봐 그때부터 수학이랑 멀어지는 거죠. 선생님 근데 수학에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 그 기초는 뭔가요? 그 기초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기초라는 말보다 학생들은 기초라는 말 싫어해요. 막 제가 막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초가 아니라 생각의 재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알아내는 과정이 생각하는 방식 그게 수학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거 물어보고 있는데 킬러 문제에서 그 안타까운 그 좋은 생각거리들을 왜 그냥 넘기냐고요. 기초 그러지 마세요. 뭐라 그러라고요? 생각의 재료 삼각형의 밑각이 서로 같으면 이등변 생각형이거든요. 그거 많은 학생들이 알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99%는 설명이 다 가능해요. 왜 밑각이 서로 같으면 이등변 생각형일까? 거기에 관심을 두시면 돼요. 그냥 태도예요. 그러니까 밑각이 서로 같으면 이등변 생각형 밑각이 같다, 밑각이 같다, 밑각이 같다, 밑각이 같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친구와 왜 밑각이 같은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지? 그래서 삼각형을 쪼개보면 합동 조건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야, 이게 설명이 되네. 수학에 흥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가르칠까요? 스트레스만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항상 아이고, 잘 풀었네. 이러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한테 설명 좀 해줘. 초등학생이라면 충분히 그 작업은 하실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수학이 마냥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따라가실 수는 있잖아요. 그럼 계속 물어보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부모끼리 더해요? 충분하죠? 혹시 잊으셨습니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어떻게 해요? 2, 3, 6 3 더하기 2는 5 6분의 5라 그러죠. 그때 물어보시라니까. 야, 2와 3을 왜 곱했어? 그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여기는 분명히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인데 너 왜 갑자기 곱하고 그래? 여기서 대답이 엄마,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부모를 통일시켜야지 더샘 뺄샘을 할 수 있어. 부모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6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최송배수라는 얘기 못하더라도 6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까지 얘기하면 아우,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 하고 쌤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러면 정말 빨간데 수학에 대한 흥미와 성적을 망치는 부모의 작가 모든 것들은 양만 많으면 될 것이다. 남들보다 빨리 시작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땡, 거짓말이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 정확하게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것 정도까지라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남들 다 아는데 어떻게 우리 애만 안 시켜요. 이해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타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휘대기 자녀가 학원을 다닌다면요. 돌아오는 친구에게 꼭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푸는 건지도 알아? 그것도 말게. 야, 너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알아? 이러지 마시고. 엄마는 다 기억 하나도 안 나네. 엄마한테 이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금방 보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고3 되면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지 시간 낭비, 사고력 낭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절한 호소문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 국악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지길 고대합니다. 지금까지 EBS 당사 정승재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계속...